이따로 있으려구 생각보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곡은 가시골에다니는데 목을 저렇게 쓰게 되나서 뭐 제목은 아니니까요 그쵸? 제목은 아직 멀쩡해요 다음 곡은 저희 이제 뮤지컬 데스노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넘버인데요 데스노트에 혹시 아시나요 데스노트 뮤지컬? 감동적이야 많이 알고 있어 데스노트에서 남자 두 명이 부르는 넘버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왜 손을 이렇게 들락말락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뭐죠? 남자 두 명 그거는 헤드윅이에요 다른 뮤지컬이었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맞아요 저희 이제 뮤지컬 데스노트에 놈의 마음속으로 들려질건데요 역시 빨라 꽤 오래해요 이제 롤라 아니야? 롤라 아니야 그치 신발만 신겼습니다 준비 됐어요? 준비됐지 네 그러면 놈의 마음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와 더 깊이 빈 곳을 찾아와 차 덤벼봐 뭘 원해 좋아 키라가 둘이면 죽일 수 있잖아 내 얼굴을 봤잖아 도대체 얼마나 눈치챈 걸까 보여주시지 불안과 운노를 틀어내봐 내 바다시는 두 팔의 힘과 그 육체속에 곧 터질듯한 강한 에너지 날 죽일 듯이 불타오르듯 눈빛까지 한데 모아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떠 있는 거야 벌써 미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자 전부 다 꺼내봐 그 다음 히라에 숨겨진 군목이 사실이지 자 힌트를 보여 봐 공격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나 너를 하지 알겠어 다 보여 너의 마음 자 따라와봐 저 땅 끝까지 너 쉬우지 말고 난 불꽃처럼 타오를 거야 저 하늘 안에 그 누구라도 난 마시고서 내 눈에 할 너가 나 때라 보여 세상에 우리 둘 둘 안 돼 정신을 차리자 이건 나답지 않잖아 안 돼 반드시 이긴다 나를 끝까지 쫓아와 정말 지묘한 놈이군 좋아 도전을 받아주지 퇴만 안 치고 또 공격하고 정신을 살려 난 어느 순간 너의 의식 속 눈딪은 곳에 방어 내려와 나를 섞는 오늘 세상을 봐 다시 섞이고 또 틀려 띄 머릿속에 나의 의심이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하나를 위치하기 바다를 안을 시 밋은 미작을 낸다 너의 숨통이 우리 누나에게 박수 한 번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누나님 지식어들 크게 쳐 언니야 자